예수님의 눈을 잘 안 뺏기 아이템을 자른다 우리 마침에 왔습니다 우리 마침을 잘 안 뺏기 우주의 정보 여기 쪽에다가 타프를 연결해가지고 타프는 세워넣기는 했는데 먼저 짐을 빼고 타프는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1차적인 짐은 다 내렸고 차에 매트 깔아줄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선풍기는 이렇게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입술에 여기 뭐가 나가지고 아파요 엄청 흐린 데다가 아까 비가 좀 내렸었거든요 지금 엄청 습해요 4.5% 맥주예요 맥주 제가 차박하려고 차에 있는 짐을 다 빼다 보니까 여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차에 짐은 좀 잘 안 빼고 늘 캠핑을 가니까 그냥 좀 쌓아두는 편인데 오늘 그걸 다 뺐더니 지금 짐이 좀 많아요 밖에 나온 짐이 여기에 이제 안 쓰는 짐들이 다 있는데 입박스도 지금 밖으로 나왔고 이거는 이제 랜턴이랑 카메라 충전하는 거가 항상 들어있는 가방인데 이 하이브로 박스에 항상 있어요 진짜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거 같아요 좋다 여기 앞에가 다 그냥 산이에요 산 오늘 여기 두 팀밖에 없는데 한 팀은 글램핑이고 그리고 저 이렇게 밖에 없대요 그래서 음악이랑 좀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에 빠진 음악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좀 쉴게요 그러면 이제 가방이 좀 보세요 아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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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이요? 아참이요? 아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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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영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려 보려고요. 그리고 물 받아 오겠습니다. 여기에 엄청 큰 개가 있어요. 저 무서워가지고 저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여기 계곡도 있거든요. 근데 제 신발이 슬리퍼인데 이런데 여름에는 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못 가요.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캠핑은 어떻게 다니다 몰라 하시겠죠? 다 잘 다녀요. 아이고 여기 오르막길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물만 위에 개수대 쪽에서 떠가지고 갈게요. 아이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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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밑에다가 여러분 오늘은 앤초비 가지고 왔어요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요걸로 요리를 해볼 거에요 올리브오일도 담아왔고 그리고 화양이가 선물로 준 와인 새우 여기에 담아왔고 올리브 스틱채소 마늘 이렇게 방울토마토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와인부터 오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와인은 잘 몰라요 와인맛 와인 먹을 일이 사실 잘 없어가지고 아 너무 주언데요 한가득 혼자니까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오우 얘를 뭐 할거냐면 얘를 일단은 1단으로 맞춰놓고요 인초비를 넣어볼거에요 이게 이렇게 세트인데 이렇게 도마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올리브오일이 좀 더 많아야 되나? 그리고 야채몹을 넣으면 되는데 안전베이 생겹다른다 진짜 현실이 없을 거에요 이제 이승버 단곰입니다 또 단곰곰이 생겹다른다 다시 넣어볼건지 이제 그거 잘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집에 Anna 생겹다른다 Job은 이렇게 양념에 한 번 넣으면 다 같이 적어 árduы 먼저 넣어주시면 씹는 걸 샀네 나 여러분 저 씹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씹은 있어요 좋아하니까 좀 여러 개 여러분 치아스 제일 1단으로 지금 맞춰놓고 계속 하면서 먹으려고요 면도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면도 먹을 거예요 여기에 살짝살짝씩 담궈놓고 있어요 제가 엔초비는 처음이어서 맛이 어떨지 몰라서 이게 그리고 간이 어느 정도 센지 몰라가지고 파스타처럼 비빌 순 없었는데 맛있어요 나 엔초비 좋아하네 여러분 제가 요즘 빠져있는 건 원피스 원피스 다시 보기 하고 있어요 요즘 최근 넷플릭스에 떴더라고요 저 진짜 원피스는 저의 최애 최애 만화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한데 다시 보니까 또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새우 먹어볼까요 와인을 그냥 맥주만 치듯이 뭐 어때요 여러분 여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은근 벌이 너무 많아요 막 무서워 엄청 큰 벌도 있고 작은 그냥 꼬마 벌도 있고 오이씨 아 여기요 모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 모기 아까 한방 물리긴 했는데 많지 않아요 여기는 간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프터 김대봉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것이라고 말하면 말이죠 언박싱 자 지금 저는 차를 끓여보려고 하는데요 여름이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이 밤에 매우 좋다는 그 뭐 뭐 노원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를 다 끓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 들어가고요 마취총 쏴도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아 화질이 끊겨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상한 이거를 눌렀어 그래서 그래요 죄송해요 I'm so sorry 자 그 다음에 찹잎 이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영상에도 보여줄까요 지금 여기 카메라 찍고는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 이거 티 한 잔 마실게요 대박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퇴근하고 있나요 여기 뷰 진짜 좋죠 하나씩 하세요 이걸 또 먹겠습니다 세일먹겠습니다 조잘 cub 여러분 제 나이때는 40 에요 40 영어로 40 한국말로 40 그렇지만 젊은 40 이니깐 나에겐 영어로 영 40 슬리피 들어갑니다 오늘 완전 미니멀하게 세팅 세팅이랄 것도 없어 그냥 차에 타푸치고 타푸 그냥 나 어닝 사고 싶잖아 나만 없어 어닝 어닝 따라라라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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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러면서 어닝 딱 치고 그렇게 편하게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이 저거 토스트라 그랬는데 토스트기 아니고 파워뱅크예요 토스트기 아뇨 토스트기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빗방울이 떨어져요 아 따뜻한 티 진짜 좋다 안녕 다음 해봐요 여러분 모두 고마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깜깜해졌어요 몰라 라이브 방송할 때는 너무 즐거워 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촬영을 하려고 보니 현타옵니다 다 먹어버렸고 뭘 할 수 있나 작은 벌레들은 이제 엄청 몰려드네요 카메라 위에도 앉아있고 아무튼 이제 차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지금 요 라이트도 되거든요 파워뱅크에 요거를 키고 이쪽에 있는 짐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차 안으로 들어올 때 술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라이브 하면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냥 물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미남당 하는 날인데 거의 마지막 회 오늘 막 추울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아가지고 선풍기 좀 키다가 자면서는 끌려고요 여름은 사실 전기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리버 맥스 플러스는 약간 과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리버 미니 요거 여기는 나름 이게 작지만 220V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 충전하고 그 다음 선풍기 충전하고 뭐 여러가지 등등 다 이 아이로 해결이 됩니다 이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돼서 되게 간편해요 근데 이거는 고속 충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충전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쪽에 C타입으로 충전하시는 추천드리고요 드라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아이패드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해서 고속 충전을 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이즈가 정말 아담하고 너무 괜찮잖아요 진짜 차박할 때 최애 귀요미입니다 다닐 수의 시간 루티드 루티드 누군가가 지금 몇 시지? 빗소리 들으니까 시원하고 좋긴 하네 일어난 김에 커피 한 잔 마시렵니다 좋다 이제 여름처럼 벌레도 엄청 많지 않고 선선합니다 좋아요 따다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기 막 벌이 와가지고 저쪽으로 막 도망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지금 커피 찐해서 엄청 좋아요 아우 벌 때문에 놀란 것만 생각했어요 아 진짜 큰 벌이었어요 너무 큰 벌이어서 진짜 놀랬어 제가 진짜 제 파워뱅크 엄청 잘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코플로우가 추석을 맞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공홈 링크를 걸어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이 처졌는데 오늘따라 눈이 더 처진 것 같네요 여러분 이쪽 뷰가 좋으니까 자꾸 이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쪽 뷰가 좋으니까 자꾸 이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날이 엄청 흐려요 그렇죠 그냥 멋져요 근데 여기는 집에서 한 두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까운 데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좀 뻥 뚫린 데 있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잘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겉면이라 면이 조금 색다르네 오 후레이크에 뭔가 계란도 넣은 것 같아 불로 끓이나 이거 인덕션으로 끓이나 끓기 전에 넣는 거는 매한가지 뭔가 이 흐린나라고 멸치칼국수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자꾸 열어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퇴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짭조름하네요 국물은 조금만 먹어야겠다 아침부터 저 계속 벌의 공포 제가 있는 곳은 3단인데 개수대하고 화장실은 4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는 설거지하고 이도 닦고 위에 올라갔다 올게요 타프랑도 다 걷었고 이제 여기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도 있어요 파워뱅크가 크게 필요 없고 노트북 정도 사용하고 핸드폰 전자기기 충전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여름에는 저는 진짜 이 사이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220 전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진짜 컴팩트하죠 얘는 너무 맘에 들어요 이제 진을 다 넣고 이것도 하나 둘씩 접어볼까요? 이제 진짜 가을이 오려나봐요 바람이 선선 하겠어요 집에 가는 날 하늘이 이렇게 맑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나 맑아졌어요 이제 진짜 가을이 올 건지 해는 뜨거워도 바람은 선선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구요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너무 좋다 The smile added between us breaks my heart a little more I wish this road 우리는 이 road When I wake home's far away and I am still all alone Every night pretend I'm fine but deep down I know That when I wake you're far away and I am still all alone Oh, I am still all alone Yeah, I am still all alone I am still all alone I am still all alone I am still all alone